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근철쌤입니다 자 오늘도 명언 속에서 지혜도 없고 동시에 문법도 확인하고 그는 가난하게 죽었어 라고 할 때 he died poorly 하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는지 모르시면 come and take a look 명언 속의 핵심 문법 오늘은 빌 게이트가 한 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대부분의 다 operating system OS 는요 운용 그 방식은 다 이걸 쓰고 있죠 거의 다 자 정말 한국인들이 영작할 때 많이 틀리고요 이거를 볼 때도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구분 못하는 그래서 시험에도 엄청 나오는 한국인 영어 실수 1번 이에요 자 세 문제 가볍게 풀고 깔끔 정리 하실 거구요 믿고 출발 number one 그는 가난하게 죽었어 이미 이 문장이 틀렸다고 했죠 poorly가 정답은 1번이에요 he died poor 선생님 오히려 이게 이상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die 죽었다 다음에 이런식으로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겁니다 he died poor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은요 그가 죽었다 앞에 부터 끊어보세요 그가 죽었어요 어떤 상태로 죽은 거예요 예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상태란 말을 붙여보면 되게 편해요 예 가난한 상태로 사망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난하게 상태 이런 말은 없죠 우리 한국어 한국어에서도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런 원어민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상태로 죽었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굳이 얘가 맞는 문장이 되려면 뜻이 he died 그가 죽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가 죽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부자로 그러니까 부자인 그런 죽는 방법이 있고 가난한 죽는 차갑게 죽는 방법이 있고 따뜻하게 죽는 어떤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방법이 사망은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사망하는 방법을 그렇게 가난하게 선택했다라는 뜻이면 뭐 이걸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말은 거의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he died poorly는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죽었는데 상태가 가난한 상태로 죽었네 이런 뜻이 바로 용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틀리세요 자 빌리 게이트의 명언은 이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면 if you are born born poorly가 아니고 born poor죠 if you are born poor it's not your mistake 가난하게 태어나면 그건 당신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그래서 but if you die poor 여기서 poorly라고 안 썼죠 is your mistake 빌게이스가 한 말이고요 여러분 딱 잡아서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뭉쳐 드릴게요 두 가지 자 이렇게 딱 들어오죠 if you are born poor it's not your mistake but if you die poor it's your mistake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느낌 확 오시죠 됐고요 2번 가볼게요 물이 차갑게 느껴져 네 the water feels 하고 이렇게 동사 다음에 이게 포인트죠 이런 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상태가 나오면 차가운 느낌인 거죠 차가운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동사가 바로 이렇게 쓰이더라 이게 물이 느껴지는 상태가 차가운 상태인거지 차갑게 상태란 말은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붙여보면 돼요 상태란 말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것은 느낌이 어떤 뜻이냐면 느끼는 방법 물을 차갑게 한번 느껴봐 그런 식으로 느끼는 방법이나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the water feels coldly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영장이나 해석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틀리니까 꼭 잡아 가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맨 처음에 die 그 다음에는 feel 그 다음에는 smell 이거 유사한 거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냄새가 달달해 달콤해 우리말로 냄새가 달콤하게 나 이런 식으로 달콤하게 나 이렇게 하니까 달콤하게 해서 ly를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틀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smell sweet 입에 붙여보시면 좋아요 냄새 자체에 대한 정보인 거예요 그것이 it smells 하고 끊어보세요 그렇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요 냄새 자체에 대한 정보가 sweet이에요 sweet 그렇죠 반면에 이거는 냄새가 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느끼는 냄새에 대한 자체의 정보는 달달한 거지 냄새가 날라오면서 빠르게 냄새난다 늦게 냄새난다 아니면 달콤하게 혹은 무슨 뭐 싸늘하게 냄새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ly가 붙으면 동작을 설명하는 거지 잇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달콤한 그것 이게 맞는 거지 달콤하게 그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이것과 아까도 똑같잖아요 물이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물이 차가운 물인 거잖아요 차가운 물 이렇게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은 얘가 차가운 물이지 차갑게 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보너스로 그 맛이 훌륭해 it tastes great 할 때 greatly를 쓰면은 얘를 꾸며줘 동작을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맛을 그것에 대한 정보의 맛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그것 이렇게 되는 거지 훌륭하게 그것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거 하고 연결시켜 보면 정답이 뭔지 알 수 있더라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앞에 나왔던 동사들이 일찍 죽다 die young 가난하게 죽다 die poor 그 다음에 feel 그렇죠 그 다음에 cold feel hot 이런 식으로 smell 아 느끼다 보세요 feel 느끼다 smell 냄새나다 taste 맛이 어떻다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면 그 앞에 나왔던 무엇이 여기 나오는 주어죠 주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뭐하는 상태의 주어죠 차가운 그것 뭐 그 다음에 달달한 그것 맛이 좋은 그것 이렇게 돼야 되지 달달하게 그것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합니다 가장 빈도 높은 게 요 동사더라 라고 잡아 가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어 지도 뭐라고요 이근철 tv 그는 가난하게 죽었어 얘가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는 그 남자가 가난한 그 남자지 가난하게 그 남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더라 자 빌 게이츠 명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네 if you are born poor it is not your mistake if you are die poor it is your mistake 해서 die poor born poor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잘 보내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추천 감사드려요 오케이 테이크 케어 빠이